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럭키보러 레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몽님 컨텐츠 포켓몬 경매에 초대가 돼가지고 이몽님은 처참하게 이겨냈죠! 그래서 오늘도 어마어마한 상대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상대로 빠밤! 어? 왜 아무도 없냐? 어, 뭐야? 빠밤! 우리 옥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옥규님 반갑습니다! 우리 옥귀를 데리고 왔고 옥규가 요즘에 나한테 도전을 많이 하는데 와, 이번에는 이길 수 있어? 이길 때까지 해야지 이길 때까지 한다! 도전은 좋네! 바로 가보자고! 나부터 간다! 자태우진의 패스! 부왕! 풉! 야드킹! 라이츠! 롱스톤! 어허! 오! 뭐야? 어, 뭐야? 잡는다고? 잡아야지! 이걸 잡는다고? 안전빵! 안전빵! 안전하게? 오, 나는 비춘데? 옥규야! 나 이기면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오, 진짜? 어! 근데 질 일이 없기 때문에 줄 일도 없죠! 에이스범 패스! 대검기! 어, 골베! 포니타! 오, 야, 좋은 게! 오, 자시안! 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시안 개똥! 우구지! 음흠, 얜 삐카츄나 먹는 포켓몬이지! 왕권치! 피오네! 안잡아요. 여기 앞에 점프맵이 있는데 저기 상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들었어. 자, 한번 깨보자고! 셋, 둘, 하나, 출발! 천천히 천천히! 하!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안녕히 계세요, 이러분! 어, 잘가, 안녕! 오, 근데 책가기 펜이 있는데? 로키보력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책가기 펜이 있어! 읽어볼게요! 책가기 펜? 버드레스 소환권! 오? 맞아? 아니, 잠시만! 버드레스 소환권이면 이거 바로 써야지! 자, 버드레스 소환! 와, 이게 버드레스야? 이거 이번에 추가됐잖아! 아,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버드레스 한번 써보자! 잡아갈게요! 개또! 자, 가자고! 이분곰! 파치리스, 귀여워! 오, 차곡차곡! 스읍... 차곡차곡! 패스! 패스, 패스! 오... 나무킹! 가자! 토게틱! 주벳! 어, 레지락? 아, 이것도 패스! 롱손! 알통몬! 꽝! 어? 좋은 게 안 나오는데?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어? 개굴 닌자? 오, 잡아가는 거야? 오, 뭐야, 뭐야! 초라기! 꽝! 어? 야, 이거지! 옥규야! 안타깝다! 내 햄버거! 리란티스! 엠페르트! 꾸꾸리! 꽝! 오, 마스터볼! 오, 마스터볼! 오, 마스터볼이다! 10개 됐어! 저 하나만 주십쇼! 2만 6개! 오, 2개! 안돼, 안돼, 안돼! 떨어진다! 오, 주웠어, 주웠어! 나이트! 앱솔라이트! 종이신도! 종이신도 잡나요? 안잡아요! 안잡는다! 꽝! 기술머신! 숨숨코! 루부도! 어? 철하구야? 어? 철하구야! 아, 이거는 패스! 오, 거부강! 꽝! 테라키온! 어, 잡을까? 볼 많아서 나쁘진 않지? 어, 일단 잡아가보자! 안정하게 잡아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보스로라! 호네루스! 오! 야, 잡아간다고? 다 잡네? 나도 슬슬 좋은 거 떠야 되는데! 좋은 게 안나오냐! 오! 우와! 이건 잡아가야지! 이상의 풀! 악시킹! 아, 패스! 어, 볼트러스? 아, 나는 패스! 레돔벌레! 와, 이번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상자 안에도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들었다네요! 셋! 둘! 하나! 고! 오, 차연타임! 어, 안돼! 오케이! 어, 책가기 펜이다! 이번에도! 내가 읽어봐도 돼? 뭐지? 책가기 펜? 블리자포스 소환권! 야, 미쳤다! 오? 와, 소환해줄게! 와, 이거 내가 했었으면 버드레스랑 하칠 수 있는 거잖아! 와, 이건 좀 아깝다! 블리자포스 소환! 야, 이건 무조건이지! 잡아간다! 잡아가야지! 이어서 까줄게요! 따라큐! 왕! 삐삐! 버터풀! 마나피! 샤로다! 마나피는 패스할게요! 오! 오! 야, 대박! 파크볼 21! 이번에도 저기 앞에는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들었다 합니다! 어, 근데 예상을 해보면 저기에는 레이저포스가 들었을 것 같아! 음, 예상해봅니다! 아니면 합칠 수 있는 아이템이 들지 않았을까? 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바로 깨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출발! 내가 깬다! 내가 깬다! 아싸! 책과 깊이 피! 과연 여기에는 레이스포스 소환권! 레이스포스 소환? 우와! 우와! 야, 겁나 멋있어! 잡아가야겠다! 개또? 이거야, 이거야! 가자고! 헬가! 볼! 파치리스! 당돌! 볼케뇨! 오! 어, 근데 몇 개 안 남았네! 나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가자고! 어, 코바론! 잡자! 코바론 개또! 헬가! 아, 왕권치 좋지! 잡자! 어? 어? 군토돌이! 아, 브라운다 좋지! 잡자! 어? 어, 부서졌어! 야, 이게 부서져? 나 처음 봤어! 야, 얼마나 튼튼한 거야! 잡아가고요! 컴키린! 라이트! 이것도 잡아가! 어? 다 잡아간다고? 나 파크볼 16개 있어! 지라치! 마그비! 우와! 이게 뭐야! 야, 근데 이거 4칸 점프야! 아, 할 수 있을까? 나 4칸 점프 진짜 못해! 여기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계산 됐어! 저거 내가 먼저 챙기는 거야! 셋! 둘! 하나! 출발! 아! 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리야 깨자! 아! 아! 큰일 났다! 어, 이거 깨나? 어, 뭐야? 깼다! 아! 아, 리스폰! 넘어갈게요! 아, 나 무조건 깨지! 안 깬 거야! 못 깬 척 한 거야! 깨줄게! 봤지? 오! 봐준 거야! 여기 있어! 봐봐, 봐봐! 뭔데? 어? 뭐야? 책각 2팬? 버드레스! 아! 야, 잠시만! 이렇게 되면 내가 버드레스 흑마탄 모습! 너가 버드레스 백마탄 모습! 대결 각이다! 아! 버드레스 소환해줄게요! 버드레스 소환! 자, 이어서 까보자고! 골더! 레지스틸! 파만타! 오! 주은고술! 크로벳! 나이킹! 한 마리! 오! 솔가리오! 잡아가고요! 개또! 유쿠씨! 이건 뭐야? 아! 여기 있네! 합치라고 좋네! 너도야? 아! 똑같은 거 좋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되나 보다! 얘랑? 얘 꺼내서? 합치! 오! 뭐냐고! 너는? 나 지금 PC에 있어 하나! 아! PC에 있어? 아! 오케이! 가보자! 일단 PC보면 솔가리오! 여기 있죠! 솔가리오 채워주고요! 봐봐! 봐봐! 버드레스 꺼내고! 오! 붙이면! 오! 백마탄모스! 자! 이러면 저희 6말리 다 잡았고요! 포켓몬 에디터를 이용해서 포켓몬 레벨 100! 100을 맞춰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켓몬 에디터를 이용해서 포켓몬 레벨 100! 100을 맞춰줬고요! 이제 포켓몬 레벨 배틀인데!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이긴다! 이긴다! 햄버거를 건승부! 첫 번째 포켓몬 넣으러 간다! 셋! 둘! 하나! 고! 슛! 테라키오인데 솔가리오! 테라키온! 러스케논! 테라키온이라! 오! 데미지 많이 안 달고? 와! 좋아! 좋아! 이거지! 러스케논! 한 대 맞고 잘라낼게요! 뭐야? 빗나갔나 보네? 러스케논! 보내보려! 오케이! 테라키온 컷! 다음 포켓몬 내봐! 볼케니온! 플레어 드라이브! 아이고! 코바르온 나와! 2번치기! 한 대 맞고! 열타! 아! 2번치기! 오! 큰일 났다! 아이고! 괜히 꺼냈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볼케온에서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 우라우스 나와! 야! 너 기술이 왜 이러냐? 깨트리다! 한 대 맞고! 와! 화상 신화야? 와! 쪼개 먼저 때리겠다! 깨트리다! 오케이! 큰일 났다! 잠시만! 솔가리오 안되고! 차시안 안되고! 솔가리오? 솔가리오 나와봐! 깨무는 보수기! 한 대 맞고! 오케이! 한 대 맞고! 볼케온은 잘랐어! 개굴린자! 개굴린자면! 깨무는 보수기! 아! 차시안! 너가 다 해야 되는데! 차시안 나와! 공격 기술이 없어! 동강서 파! 맞아 이거? 동강서 파! 야 이거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 응! 정강서 파! 개굴린 자르고요! 케르디오! 정강서 파! 이거 맞아? 하나이씨 젠장! 마지막! 흑마! 나와라! 너는 뭐 기술이 너도 이러냐? 기가드레인! 오케이! 보여줘! 기가드레인! 와! 백마탄모습! 기가드레인! 메가드레인! 메가드레인! 난 기가드레인! 오케이 내가 더 쐬! 기가드레인! 잘라내고! 오! 잠시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에요! 아메모 가자! 나는 기가드레인! 효과 별로! 오! 데미지 많이 넣었다! 어! 효과가 없대! 잠시만! 기술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로? 어! 달달하다! 잘가! 토네노스! 안돼! 야하! 와! 이게 흑맛한 모습! 버드렉스가 해낸다! 야! 나 솔직히! 햄버거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얘가 마지막에 세 마리 다 잘랐어! 그니까! 겁나 멋있어! 아이고 이뻐! 타지냐? 안타지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우겨우 흑맛하는 버드렉스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와! 진짜 질뻔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너무 달달하구!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뇨!